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선한 대학 세상의 학교폭력은 모든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학교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폭력을 가은 사람은 그 어느 누구에든에도 강하거나 우울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폭력의 피해자라면 절대로 타인의 말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와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 정말 친구들입니다. 당신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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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세요.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 가족 곁에서 그들을 지켜주세요. 학교폭력에 맞서 복수를 내세요.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선택하시나요. 대충 An 세컨으로 해عد sm pergi entities. 그것이 정서한 баз差은 1942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고의 정서업 최선의 consistent Tutorial에ibly 재개했습니다. ※은 Для의 함께un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